Ready, Set, Sing! Ready, Set, Sing! Hello, Teachers and Parents! 오감체험영어싱의 티칭가이드 루비입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교제와 노래들, 체험활동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 살펴볼 교제의 첫 번째 메인송은 Fon if in the bath, 두 번째 메인송은 Tell a little Indians예요. 메인송 타이틀을 딱 들어보셨을 때 어떤 주제인지 가보셨죠? That's right! 맞았어요. 이번 주제는 Numbers입니다. 스토리 북의 메인송 두 개 외에 액티비티 북에서는 추가 메인송 두 개와 각종 게임들, 그리고 만들기 활동들, 쓰기 활동들이 있으니까요. 별도의 준비 없이 그대로 수업해서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사용해보세요. 넘블스와 관련된 이 총 네 개의 노래들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숫자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곡이에요. 그러니 확장동이나 이런 부분들으로 해주실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교제 외에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세요. 아이들이 노래를 가장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마 노래 내용을 스토리를 통해서 이해하느라면 조금 더 노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ive in the Bad와 Tell a Little Indians 두 곡을 스토리로 알아볼 때 조금 더 재미있으면서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ive in the Bad 스토리 내용이 다섯 마리의 동물 친구들이 침대에서 roll over 하다가 한 마리씩 침대에서 떨어져서 결국 한 마리 남은 동물 친구가 I'm lonely 라고 말하는 이야기니까요. 제일 먼저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요? That's right. 맞았어요. 넘버스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겠죠. 넘버 카즈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침대 교구나 또는 침대 코팅 자료 등을 이용하셔서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주기 전에 스토리 안에 캐릭터들을 직접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면 제일 좋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제가 Four Kids 강좌에서 Five in the Bad를 알려줄 때 코팅 자료를 사용한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 내용을 교구로 알아보면 더욱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Ten Little Indians의 내용도 10명의 친구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내용으로 1부터 10가지의 순서대로 노래가 진행이 되니까요. 숫자 카드와 10명의 인디언 친구들을 이용해서요. 1부터 10가지의 숫자를 순서대로도 세어보고 거꾸로 세어보기도 하고요. 남자친구가 몇 명이지? 여자친구는 몇 명이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숫자로 세어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수 개념에 대해서도 알고요. 영어로도 표현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답니다. Five in the Bad에서 재미있는 표현 Wrong over, wrong over 이라는 이 표현은 딩구르르 구르다 라는 의미잖아요. 이 표현은 직접 아이들과 몸으로 동작을 흉내 내어보세요.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익히는 것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때 중요한 팁은 책을 넘길 때마다 침대에 몇 명이 남았는지 아이가 게스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많은 교구활동보다도 내용을 쉽게 그리고 즐겁게 아이들 앞에서 전달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거 알고 있으시죠? 또 하나 아이들과 재미있게 책 내용을 접근하는 방법 중에는요. Five in the Bad, Ten Little Indians 두 곡 모두 노래 가사를 리듬에 맞춰서 읽어주는 거예요. 3박자 또는 4bit라고 하죠. 4bit에 맞춰서 약간 첸트식으로 아이들과 노래를 불러보는 방법도 있답니다. There are five in the bad and the little ones said roll over, roll over 또는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ns four little, five little, six little, indians 처럼 3박자 또는 4bit에 맞춘 이런 짧은 음을 넣어서 하는 문장들을 연습은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Five in the bad and ten little, indians 둘 다 손을 이용한 율동들이 많죠. 그리고 아무래도 손가락으로 수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Fingers를 이용한 율동을 잘 표현해주세요. There are five There are four 아이들에게 정확한 모션을 알려준 다음에 영상을 통해 How to dance를 접근한다면 훨씬 아이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Five in the bad의 경우에는 roll over나 떨어질 때 나오는 이 삐 이런 의상어에 유의해서 아이들과 더욱 재밌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Roll over 아이들과 수업을 하거나 엄마표 영어를 하다보면 교재 내용 하니 송가, 스토리, 액티비티 북, 크래프트까지 활동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좀 더 활동을 더 하고 싶을 때 아이들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없으셔서 고민했을 때 있으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넘버스에 필요한 숫자 플래시 카드는 기본으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먼저 Fly Sweater Game 파리채 게임입니다. 파리채 아시죠? 파리채 이용해서 숫자 게임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숫자 모양의 파리를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파리채에 손모양의 펠티지를 양면으로 오려 붙인 후 파리 숫자를 잡으면서 아이들과 숫자를 바라는 게임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쉬우면서도 직접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답니다. 티처톡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숫자를 순서대로 세워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엑스트라 활동으로는요. Animal Finger Puppets Five in the Bed에서는 각 동물 친구들 다섯 마리가 나오는데요. 동물 친구들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Finger Puppets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손가락에 숫자를 세며 동물 친구들 Puppets을 끼워오는 활동을 한 다음에 One fell out 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뿅! Finger Puppets을 쑥! 빼주는 활동입니다. 물론 각 동물의 의성어를 실감나게 표현하면서 해주셔야 훨씬 재미있겠죠.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을 하다가 아이에게 노래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후에는 스피드하게 진행해도 아주 재미있답니다. One fell out! One fell out! One fell out! 그 다음 엑스트라 활동으로는 주사위 활동이 있어요. Number 3에 있으면 정말 유용한 것 무엇일까요? 주사위! That's right! 맞아요! 주사위를 던져서 아이들에게 숫자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가장 심플한 활동이지만 아이들은 던지는 활동을 제일 좋아하니까요. 정말 좋아해요. 보통 주사위에는 주사위에는 1부터 6까지만 있잖아요. 처음에는 1부터 6까지로도 해보시고요. 숫자를 좀 더 높은 숫자로 바꿔서 확장 수업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답니다. 준비자료는 일단 주사위 1개와 깃털이면 끝! 아이들과 차례를 정해서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수를 만약에 주사위를 굴려서 숫자 5번이 나왔다면 숫자 5개만큼 깃털을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7차적으로는 Roll the dance and tell me the numbers. Good right! It's 5! Can you count and take to 5 feathers? 아이들의 숭부욕 알고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의 숭부욕은 대단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서로 깃털 뺏어오려고 엄청 크게 말할걸요? 그 다음 엑스트라 게임 활동으로는 아이스크림 숫자 게임이 있어요. 이번에 소개할 게임 자체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그림 자료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아이스크림 넘버 마치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여러가지 버전의 샘플 자료들을 구하실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해 본 건요 아이스크림 스쿱이 토핑 숫자와 아이스크림 콘에 붙어 있는 넘버를 매칭해 보는 자료예요. 티처톡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넘벌스에서는 확장활동으로 해주실 수업이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는 장점이 있죠. 직접 아이들과 오감을 이용한 영어 체험 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즐거운 자극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씩 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강에서 만나요.